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구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루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루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루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루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루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폴레시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폴레시라 발음하면 길루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루야 사람 입다가 죽음해, 길루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수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수블론 사람 엘론이 죽음해, 수블론 땅 아야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피라돈 사람 힐레레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피라돈 사람 힐레레 아들 압돈이 죽음해,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피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과 입다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에브라임 사람들은 분명히 암몬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기에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암몬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아 승리를 함께 나누지 못하게 하냐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대지파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들에게 도리어 그들이 자신을 돕지 않았다 반박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기도원이 사사로 있을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은 말로써 그들을 세워주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찾아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 협박을 합니다. 이때 입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가 힘들고 두려울 때는 너희를 불렀는데 그때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말합니다. 입다의 분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길라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나가는 요단강을 막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였습니다. 말하는 억양이 에브라임 사람이면 다 죽였습니다.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명입니다. 지금 입다가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쩜 승리 이후 자신의 잘못된 소원으로 인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슬픔이 그의 마음을 공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입다를 공고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했을까요? 사전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길라 사람을 향해 에브라임과 무나스에 대해서 도망한 녀석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말은 너희들은 도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망한 주제에 이라는 말은 또돌이 생활을 했던 입다를 분노하게 했고 길라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말 한마디가 입다의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상처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쩌면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이긴 것보다 전쟁 이후 수많은 동족을 죽인 것 이것이 더 나쁜 결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들의 교만도 불명히 잘못입니다. 입다를 통해 그들이 어려움을 해결되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을 오히려 스스로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송도되었으면 우리는 한몸이고 지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내가 주목받는 것 나를 알아주는 것은 교만이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질투와 관욕을 베풀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 4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 4만 2천명의 에브라임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 다가가 대화로 풀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다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공연한 시비를 걸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이 하루도 온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맞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 달리 성경에는 그가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입다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불명 큰 용사라고 불리울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능력을 감정표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가 감정표출의 결과는 동족 4만 2천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의 인리가 있으며 감사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그대로 두지 말고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상처 그대로 두지 말고 성령께서 치유하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감정적인 상처 키우지 말고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계속해서 본문은 8절부터 입산과 알론, 압다의 사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이들이 제휘하는 기간은 특별한 일들이 없습니다. 입산의 경우 아들 30명, 딸 30명 모두가 이방인들과 결혼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얻으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얻어진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에 세워진 압돈의 아들들은 40이고, 손자가 30명이고, 또 이들 모두가 낙인 등에 태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바라봐야 합니다. 외계적인 노력이 아니라 힘과 부를 통해서의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요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길 주의 의므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향과 방법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행여 남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까지 다스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욕심을 거두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힘든 일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아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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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